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딸아이 에 그 레포트 제출 기간이라서 혼자서 공부도 좀 하고 우리가 바위가 되고 싶어서 와이프랑 저랑 하구요 으 어 으 아 으 으 으 아 좀 으 으 norm 올라갑니다. 독일이 제일 싸요 그 쪽 지역에서나 이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. 투셀드룩, 펠르, 온 세 곳을 갔다올려 갑니다. 오바부기를 조금 생각하고 있구요. 뒤에 보이는 저 프릭스 버스, 투셀드룩까지 타고 가야 합니다. 투셀드룩에서 1박, 그 다음에 모누로 와서 3박, 그리고 펠르로 와서 4박, 아 1박 그래서 모두 5박입니다. 5박하고 그 다음에 펠르로 해서 쪼르로, 프리스모스에 마련했습니다. 지금 투셀드룩 도착했습니다. 지금 시간은 1시 반입니다. 1시 반입니다. 1시 반입니다. 지속에서 눈치 cuestión은 1일 전 소맡면이 Fatima이 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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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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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